안녕하세요 해리포터가 반병신이 됐다고 해서 병문안은 왔어요 지금 빈손으로 온 거야? 먹을 것은 어딨지? 콜룸에 마음속에 있지요 철이 꺼져 어떤 괴물의 습격이 또 있었어요 어 이런 제 생각엔 마비드에서 돌처럼 꽂은 것 같아요 그 애가 습격한 괴물의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요?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다브? 이건 말이죠 디카를 사라는 개시지요 돈 좀 있으면 디에스 에라를 사고요 얘는 어떻게 하죠? 완전히 마비돼버렸네요 내버리던지 마네킹으로 쓰던지 알아서 하세요 지니야 죽으면 안 돼 일어나 그 애는 내가 찜했어 뭔 소리야 내가 먼저 찜했어 웃기지마 내가 먼저 침발로 넣었어 스토리상으로 내 미래 와이프야 미래는 자신이 개척해당하는 것이야 지니는 내 거야 난 민며느리져요 넌 옥자 사람이었군 인정한다 너가 가져라 tagsWhere dop!? 구두 지리 식 기 70 지리 vac 30 아빲 사 45 오늘 posible 내